이거 어떻게 말하기도 그래? 내가 쿨하지 못할까 봐. 탈모! 머리 갖고 놀리고 탈모 아닌데 계속 받아주는 줄 알고 그거만큼 짜증날 데가 없어요. 상을 너무 많이 받을 때, 나 말고. 약간 이게 상을 많이 뿌리는 학교가 있거든? 이번에 나 받을 때 됐는데 상이 안 와. 계속 박수만 나와. 그리고 나중에 박수 안 쳐. 박수 안 쳐, 박수 안 쳐. 손만. 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학교 다니면서 엑스가 있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3월 딱 신학기 됐을 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다. 약간 이런 감성으로 딱 보시면은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64강이기 때문에 바로 한 번 또 월드컵. 학교 다니면서 엑같을 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모르는 애가 염탐할 때 같은 팀이어서 나까지 혼낼 때, 같은 팀이어서 나까지 혼낼 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수행평가하다가 한 명이 도덕 쪽이라든가 사회 선생님이 뭘 건드리냐면 연자재식 운영할, 연자재식 운영. 한 명 지각하거나 숙제 제출 안 하면 야, 수민아 네가 같은 조잖아, 너가. 그럼 같이 좀 챙겨줘야 돼. 이거 어떨 때까지 사회적 서클이 어디까지 돌아가냐면 수련회, 우리 한몸이다. 그다음 군대 가성, 연대체계, 연자재가 꾹 쭉 이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근대 사회에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다음에 모르는 애가 쳐다볼 때 좀 티껍죠?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야. 하나 좀 냄새나거나, 두 번째는 본인이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연자재로 하겠습니다, 연자재. 어, 연자재. 학교 늦게 와서 혼날 때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시킬 때. 하, 학교 늦게 와서 혼날 때. 이건 좀 지잘못 아니야, 여러분들? 본인이 아프거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구나, 이래서 좀 늦게 왔다. 이런 거는 좀 억울할 만도 한데, 좀 뻔뻔하죠.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시킬 때, 아, 이거 인정. 심지어 출석부로 부르고, 이거. 오늘 날짜 인정? 신학기 때 딱 한 2주간 개념 수업 들어갔어. 원회방정식 딱 이거 풀래. 근데 아, 오늘 몇 주? 1월 18일? 그럼 18번 아니고, 그 뒤에 있는 19번이 해볼까? 이런 느낌. 그럼 뒤에 뒤통수만, 그때만큼 짜증나는 게 없거든? 이 정도 공포증이면, 제가 캘린더 보고 날짜를 챙겨봐. 내가 봤을 때 후자가 좀 더 짜증나지 않나. 같은 반 애가 쌤한테 계길 때, 잠 못잠. 아, 근데 이게 피곤한 거는. 왜냐면 이게, 학교에서 잠잘 때 이게 어렵거든요. 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야, 망원경으로 볼 때도 있고, 팔이 그렇게 저릴 수가 없어. 잘못하다가 빵구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팔이 저려가지고, 관절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반 애가 쌤한테 계길 때. 아, 이거는 저도 반장일 때 많이 겪어봤어요. 노스페이스 입었던 그 친구. 쌤도 말릴 수가 없어. 얘가 오토바이 타고 오고 막. 노스페이스 그 노란색, 혹은 붉은색. 요런 패딩을 진짜 많이 입었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강 건너 불구경, 애들이. 말리지 않아. 어, 그냥 쳐다만 봐. 쳐다만 봐. 어? 계속 쳐다만 봐. 말리진 않거든요? 근데 잠 못 잘 때는 눈꺼풀을 참아낼 수가 없다. 잠 못 잠으라고 하겠습니다. 이 생리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 학교 계단 높을 때 모둠과제원이 천하태평일 때. 아, 학교 계단 높은데 심지어 엘리베이터 고장 났다? 아, 이거 끔찍해. 심지어 계단이 아니라 언덕부터 시작되잖아, 학교가. 모둠과제원이 천하태평일 때. 아, 근데 저거. 저거는 수행평가도 수행평가도 이러면 대학생 돼봐야 돼. 이거 대학 가면은 지려. 배제라식 운영이 진짜 심해. 그리고 이게 복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준 직전. 3, 4학년들이 오히려 하면 캐리해줄 것 같지. 아니야, 이거 신입생들 잘 들어. 3월달 신입생들 잘 들어. 교양수업 때. 학번이 5번, 6번 높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취준 직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톡에서 딱 그런 말 들리자마자. 그거보다 더 역겨울 수가 없어, 진짜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언덕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나 오른쪽 갈게요. 일단 오른쪽. 안 즐거웠을 때. 친구가 급식 뺏어먹을 때. 야,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급식을 뺏어먹어? 안 즐거웠을 때. 같이 놀았는데. 공부도 아니야. 점심시간에 놀이를 하나 만들어. 페이스북에서 이런 거 유행한데. 야, 유튜브 쇼츠 봤는데 이거 좀 재밌지 않음? 해서 막 주치수 같은 거 했어, 애들끼리. 피곤하기만 하고 땀만 주룩주룩. 차라리 재미도 없었어. 즐겁지도 않았어. 이거만큼 또 빡치대가 없거든요. 요즘은 가림막이서 못 뺏어먹는다. 그러네. 지금 공감대로 하면 안 즐거웠을 때. 선생님이 잔심부름 시킬 때. 싸운 친구랑 같은 반 돼서 친하게 친해. 아, 이거 1학년에 싸웠는데, 2학년 때. 이거, 근데 이거 싸운 친구도 있는데. 전 여친, 전 남친이자 커. 저는 심지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2학년에, 3학년에 올라갈 때 메일을 보냈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반 하지 말라고. 아, 진짜로. 공부하려고 나 연대녀하고 같은 반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송기택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따로. 그래가지고 3학년 추첨 때 사귀는 애들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시스템을 돌릴 때, 뺑뺑이 돌릴 때 바꿔가지고, 우리는 성적대로 나눴거든, 성적대로. 성적으로 나눴는데, 그 사귀는 애들, 선생님들이 다 암합리에 조사해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선생님이 잔심부름 시킬 때, 아, 이거. 교무실에 가가지고 상담하는데 상담 끝나고. 2학년 6반 선생님한테 이거 잠깐 좀 전달해 줄래? 근데 그거 여러분들 그 학교 개 커가지고 그 뒤로 돌아가야 될 때 그거. 계단이 그 중간 계단이 없어. 그럴 때 싫어. 그리고 내가 1, 2학년 때 3학년들 선배 반에 괜히 갈 때. 그거 그때 좀 무섭던데? 괜히 1학년들이 3학년 약간 좀 경외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왼쪽 하겠습니다. 자습 시간. 밥 순서 마지막일 때. 아, 잠깐만. 이게 밥 순서가 마지막일 때가 지옥이야. 이미 맛있는 거 다 털어. 제육볶음에 고기가 남아있질 않아. 자습 시간은 나름 괜찮게 잘 즐겨. 컴퓨터실 같은 데 가가지고 뒤에서 페이스북 틀어놓고 하면 이거보다 야무진 게 없어요. 자습 시간 때는 놀려면 엿같이 않게 만들 수가 있는데 밥 순서 맨 마지막일 때는 이거만큼 짜장내대가 없죠. 오른쪽. 칠.. 아, 씨. 와, 칠파라. 야 이거 개 짜증나. 이게 자리 선정에 오류가 있어요. 칠판 안 보일 때는 끔찍해. 필기를 해야 하는데 필기를 할 수가 없어. 쉬는 시간 잡아먹고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면 이게 시험 기간까지 내 필기만 반쪽짜리 필기야. 뒤에 자리고 야무지게 안 보일 때. 그리고 앞자리라도 끝자리 있잖아, 끝자리. 그 가장 안 좋은 자리. 맨 앞자리인데 양 끝자리. 그러면 칠판이 무조건 선생님 양손잡이. 이지영 쌤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양손잡이 아닌 선생님들이 거의 한쪽, 한쪽 친구는 망했다고 보면 돼. 어, 한쪽 치기는 그 시험 5등급이라고 보면 돼. 이게 양쪽이 안 되면. 어, 체육 시간 끝나고 교실 냄새. 와, 이것도 극혐. 근데 나 후각에 둔감하긴 했어. 후각에 둔감하긴 했는데. 근데 난 칠판 안 보일 때가 더 빡치는 것 같아. 어, 학기 말 롤링페이퍼 쓸 때. 진로 시간. 진로 시간은 난 괜찮은데. 진로 시간 거의 MBTI 검사. 직업 검사. 이거 개꿀잼이야. 롤링페이퍼 특. 쓸 말이 없어. 야, 고마웠어. 다음 학기 때 또 만나자. 거의 컨트롤 CV가 돼. 처음 한 3명까지는 괜찮거든. 반에서 별로 말 안 해본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뭐라 쓸지 모르겠어. 진로가 없으면 쌤한테 좋을 때. 너 꿈이 뭐니? 진로가 뭐니? 없어요. 이럴 때 선생님 표정 보면은 진로 선생님이 그거보다 석소를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더 공감 가는 건 첫 번째. 음, 같이 가는 친구 늦게 나올 때.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 걸릴 때. 같이 가는 친구 늦게 나올 때인데. 보통 어머님들이 차로 친구까지 데려다 줄 때. 이제 아침에 좀 이슈가 있고. 혹은 놀러 갈 때. 시험 끝나고 에버랜드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늦게 나오는 정도가. 30분이면 그래도 양호해. 이게 출발했다고 했거든? 출발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불 속에서 나왔어. 미쳤어.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이불에서 일어난 거야.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 걸릴 때는 요즘 뭐 카카오톡은. 배경 문의도 바꿀 수 있더만. 이건 어떻게든 선생님하고 조율이 가능한데. 첫 번째 만큼 빡치는 게 없습니다. 인정? 조별 과제 남은 거 시킬 때. 문제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낸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거짓말쟁이. 이번 시험 내가 어제 검토 다 끝났는데. 좀 쉬울 것 같아 얘들아. 근데 펼쳐보니까 1번부터 못 풀겠어. 선생님 지효 끝까지 보내버리고 싶어 진짜로. 문제 쉽게 나온다고 물타기 해놓고. 어렵게 나올 때만큼 빡칠 수가 없다니까. 눈물도 안 흘러. 닭똥 같은 눈물도 안 흘러 진짜로. 조별 과제 남은 거 시킬 때. 남은 게 몇 개 없길 바라잖아. 근데 후자는 진짜 많이 빡쳤던 것 같아. 학창시절 때. 과목 담당인데 반에서 한두 명 과제 안 낼 때. 학교 끝나고 학원에 10시까지 있어야 할 때. 아 씨. 야 이거 지렸다는데. 야 이거 명승부인데? 처음에 학기 시작하고 나면은. 그 과목 반장을 뽑아 또 따로. 과목 반장들이 뭘 하냐면 수합하는 거. 뭐 애들 숙제지 수합하는 역할인데. 이거 애들이 안 내거든. 다 낼 수가 없거든 구조적으로. 그럼 그 책임 누구가. 바로 그 과목 담당 반장한테 가거든. 근데 그 과목 담당 반장은 그것만 A는 줘요 선생님이 보통. 10점은 주고 시작해. 학교 끝나고 학원에 10시까지 있어. 아 근데 이것도 얘들아 장난은 아니다. 이게 진짜 원하지 않는 학원이고. 나몰래 엄마가 등록한 학원이면 10시까지 죽음이긴 해. 대형 과목은 쉬는 시간도 5분 10분밖에 없잖아. 그래도 1번. 얘네들 학원에 많이 그게 됐구나. 수업 시간에 계속 하품. 같이 공부했는데 친구만 잘 볼 때. 나는 근데 후자의 경우가 너무 많긴 했어. 수업 시간에 계속 하품은. 하품하면 기분도 좋아. 조금 리프레시 된 느낌이 있는데. 같이 심지어 그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 천재들이 있어. 그 직전까지 공부를 안 해. 한 주 2주 전까지 한국사 나한테 알려달래. 그래서 한국사 막 설명을 해줘. 근데 나는 5등급 나오고. 3일 전부터 공부 안 해서 3등급 나와. 그때만큼 빡치는 게 없어 진짜로. 서로 소원해질 것 같고. 배신감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 내가 풀 때. 주말에 학원 때문에 못 쉴 때. 요즘 주말 학원 국룰인데. 이 문제 내가 풀 때. 앞에 나와서 풀라고 시키는 선생님들 꼭 있잖아. 그리고 그게 거의 고유명수야. 정해져 있어. 계속 시키는 애들만 시켜. 돌아가질 않아 이게. 한 번 잘 풀잖아. 계속 시켜 선생님들이. 인정? 주말에 학원 때문에 못 쉴 때. 이것도 크긴 하다. 근데 이거 좀 라이프가 애들이 주말에 안 쉬는 게 국룰이야. 이제 학교에 가서 자잖아 보통 메타가. 문제 풀 들어가 있습니다. 나 이거 많이 풀었거든. 쌤한테 혼나는데 웃길 때. 공부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쌤한테 혼나는데 웃길 때. 자기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러면 쌤하고 드립 쳐. 그리고 그 쌤도 드립을 막 받아준다. 얘가 이제 꼴등하고 이러는 게 이제 감흥이 없는 거야. 계속 자는 애들 있어. 그 시간마다. 계속 자. 공부가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질 때. 와 이거는 역 같은 거보다는 되게 그 우울감이 좀 찾아옵니다. 어 이건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찾아와서. 그래도 오른쪽이 좀 더 부정적인 것 같아. 아 오른쪽이. 거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한 번씩 느끼죠. 배고플 때. 상을 너무 많이 받을 때. 나 말고. 아 이거. 아 약간 이게 상을 많이 뿌리는 학교가 있거든. 아 이번에 나 받을 때 됐는데 이게 상이 안 와. 아 이 정도면 받을 때 됐는데. 계속 박수만 와. 그리고 박수 소리가 갈수록 줄어들어. 그리고 나중에 박수 안 쳐. 아 박수 안 쳐 박수 안 쳐. 손만 아. 엄지손가락으로 새끼만 쳐. 소리가 안 나. 날 수가 없어. 배고플 때. 극한으로 4교시 11시 40분 이렇게까지 오가면 미치긴 해. 아침 제대로 안 먹고. 요즘 애들 또 아침도 안 먹잖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우리 반에 자꾸 모르는 애가 와서 시끄럽게 할 때. 나만 신나는 것 같아. 이거는 좀 거의 얘가 거의 이제 왕따 직전까지 왔어. 왕따 직전까지 왔고. 이건 얘가 왕따일 가능성 있어. 남이 왕따냐 내가 왕따냐인데. 나만 신난 것 같으면 나는 즐겁잖아. 근데 자꾸 모르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왜 모르는 애가 들어오냐면. 얘가 친한 애가 꼭 있어 신학기 때. 근데 걔가 다른 반 애야. 우리 반 앤 거야. 그래서 걔랑 같은 반 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계속 와가지고 떠드는 거야. 계속 와가지고. 그 반에서는 떠들 애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죠 보통. 아 이게 똥마려울 때에는. 아 이거는 흑역사 제조돼요. 어 흑역사 제조가 안 될 수가 없어. 아침은 저녁이 와요. 결국. 근데 학교에서 똥마려울 때는 애들 거의 5분 10분 넘어가면 이미 애들이 똥이라고 예측을 해. 학교에 패브리지 설치 안 돼 있으면 이거 극악스럽거든. 똥 잘 못 참는 애들이 있어 소화기관 따라서.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났는데 손 깨끗이 꺼면 안 나잖아. 거의 안 나는데 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자기가 살인다니까. 그 감정성까지 생각을 해야 돼. 쉬는 시간 끝나서 자다 깼을 때. 내일 학교 가는데 잠 안 올 때. 아 이건 오른쪽인데. 쉬는 시간 끝나서 자다 깨면 쉬는 시간 잘 잤으면 개운해. 나름 15분 잤어도 굉장히 개운해요. 근데 학교 가는데 잠 안 올 때는 아침 이럴 때 죽음이야. 이미 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이건 다쿠야. 못 막아 못 막아. 다쿠야 못 막아. 혼자 될 때. 학교에서 혼자 지낼 때. 학교에서 갑자기 같이 있다가 혼자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 선택 수업. 친구들 한 5명끼리 내가 독수리 5형제야. 잘 놀고 있다가 나만 경제야. 나만 물리 선택자야. 다른 애들 나 안 친한데 혼자 수업들 때 선택 수업.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학교에서 혼자 지낼 때. 이거는 보통 한두 명은 있어주긴 해야 돼. 학교에서 지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갑자기 혼자 될 때는 혼자 아닐 때가 찾아오지만. 혼자 지낼 때만큼 엿 같을 때가 없다. 학교에서 옷 얇게 입힐 때. 요즘 담요 이런 거 다 허락하지 않나? 눈치 없이 계속 놀릴 때. 이게 학교에서 어울리고 싶어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계속 애들한테 맞춰주는데. 상대방은 계속 눈치 없을 때. 이거 어떻게 말하기도 그래. 내가 쿨하지 못할까 봐. 탈모. 머리 갖고 놀리고. 탈모 아닌데 계속. 받아주는 줄 알고. 그것만큼 짜증날 때가 없어요. 공부밖에 답이 없을 때. 첫 수업 선생님들. 근데 공부밖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학창시절 때 깨닫지 못해요. 이게 팩트야. 이걸 어떻게 알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절대 몰라. 다 잔소리로 들려.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첫 수업 선생님들. 어색해. 이름 세 글자로 적는 순간부터. 심지어 개빡친 선인. 한자로 적는 선생님들. 안 궁금해. 내 이름 한자로도 못 써요. 그만. 벌써 듣기 싫다 수업. 너무 트렌드하지 못해. 학교에서 집 짤 때. 친구가 학교 안 올 때. 친구 반에 한 명. 이거는 친구가 학교 안 올 때. 걱정이 되죠. 엿 같지는 않고 걱정이 되지. 한국은 왜 안 오지 이렇게 되지. 아 새끼 왜 안 오지. 이건 아니죠. 근데 집은 좀 커요. 그 주변 애들 반응이 각가지야. 야 쟤 운다. 놀린 애들 있고. 야 우는데 왜 그래. 근데 중간에서 놀린 애들이 제일 싫어. 어? 왜 울어? 왜 울어? 울고 싶어서 우냐? 공감을 못해. 사이코팬스인 줄 알았어. 진짜로. 체육시간 뛰는데 나만 느릴 때. 아 이게 좀. 아 이게 좀 그렇긴 하지. 처지는 애들. 어 처지는 애들 계속 있죠. 3월초. 곧 다가온다. 고3 3월초는 지옥이야. 고3 3월초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 캘린더를 적어. 학교에. 3월, 6월, 9월, 11월. 그리고 그때 벌어질 일들을 얘기해줍니다. 국어나 사회쌤들이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요. 저는 3월초 보겠습니다. 3월초가 1등 할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봤던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눈물 날 때, 수업시간 지루할 때.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업시간 지루한 거는 빨리 회복이 돼. 눈물 날 때는 흑역사로 남아. 내 흑역사로. 밥 순서 맨 마지막일 때. 모든 과제원이 천하태평일 때. 밥은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밥 순서 마지막이면 먹고 거의 쉴 시간도 없으니까 밥 먹고 애들하고 떠드는 그 감성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먹으면 시간도 애매해. 다 푸라고? 모듬 과제원? 천하태평일 맞나? 이거는 내 차례 오니까? 오케이 호자로 가자. 제대로 설명주 안 해주고 시킬 때. 학교에서 똥 마려울 때. 똥을 참여할 여부. 그러니까 똥 참기가 얼마나 달인일지에 대한 여부거든? 생리현상이고 물어보면 화낸 선생님. 아 근데 이거 못 참아. 너무 짜증나 이거. 칠판 안 보일 때. 우리 반에 자꾸 모르는 애가 들어와 시끄럽게 할 때. 우리 반에 자꾸 모르는 애가 들어와서 칠판 가릴 때. 슈바 두 개 합쳐야 돼. 이거는 과실이 분명해. 얘한테 외쳐도 죄책감이 없어. 근데 칠판 안 보일 때는 뭔가 얘기할 때 약간 부끄러워.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 친구 잘못도 아닌데. 근데 이건 죄책감 없어. 칠판 안 보일 때. 야 근데 이거 AI 개 쩐다. 잠 못 잠. 내일 학교 가는데 잠 안 올 때. 잠을 아예 못 잤고 잠이 안 올 때. 뭐야 이거. 지금 잠 안 오는 그 상태가 더 빡치는지. 잠을 못 자는 그 결과가 더 빡치는지. 잠 안 올 땐 즐거워. 그때는 좋아. 그 결과를 모르니까. 잠을 못 잤을 때 짜증이 나는 거죠. 친구 썸 탈 때. 선생님이 잔심부름 시킬 때. 잔심부름? 사랑은 계속 봐야 돼. 잔심부름 한 번만 시키고. 썸은 이어지면 연애까지 가서 계속 봐야 돼. 얘네들. 심지어 그 나보다 잘난 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면. 나 이건 나 이거 못 참아. 공부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잠 못 잠. 잠 못 잠은 건 잠 자면 되는데. 공부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을 못 자면 잠을 자면 돼. 공부의 의미가 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반배정 교실에 아는 애 한 명도 없을 때.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건 다 같이 틀리면 돼. 근데 반배정에서 아는 애가 없으면 바꿀 수가 없어. 오른쪽은 대처 가능한 상황이야. 왼쪽은 대처 불가능해. 공부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3월 초. 이거 명승부인데. 박명수 대 박명수. 3월 초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3월 초에 학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이거 합치면 끝났다. 이거 합치면 최고다. 3월 초에 또 반 잘 풀리고 이러면 또 기분 좋아. 눈치 없이 계속 놀릴 때. 학교에서 눈물 날 때. 쟤 운대요. 이거는 합치면 눈물은 닦으면 돼. 놀리지 마. 자기 눈물 닦는 게 상대방한테 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쉬워. 눈물 닦는 게. 썸 탈 때. 반배정 교실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건 좀 어렵다. 학교 초기 상황이냐 중기 상황이냐인데. MBTI 2인 친구들은 차라리 오른쪽이 덜 좋겠고. MBTI가 I면 왼쪽이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썸 타는 거는 뭐 어때. 나도 뭐 가능성 있고. 걔네들 뭐 재수하겠지. 망해라 그냥. 시험 망해라. 와 이게 결승인데. 이게 사실상 결승인데. 이게 결승이야. 똥 싸자. 화장실 있잖아. 이제 똥 싸자. 가서. 이거 이거 똥 싸자. 화장실 있잖아. 아. 교훈을 남기는 이상형 월드컵. 반배정 됐는데. 아는 애 없는데. 공부의 의미도 없어. 학교 다니면서 가장 역 같을 때의 본질인 것 같다. 공부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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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다 좋은데 애들하고 다 좋은데. 수업은 들어야 되고. 자습 시간이 있잖아. 어. 아침 1등인데. 아침 등교가 좀 늦춰지지 않았나요 요즘. 의외로. 어. 저는 15등을 차지합니다. 15등. 공강 실패. 아니야. 야. 64개 중에 15등 한 건 공강 성공한 거지. 이 정도면. 1등은 어떻게 맞추냐 이거 바로. 15등 정도 하면 잘했다. 아침 이거 너무 예전거 결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해봤고요. 3월 신학기. 이 영상 보고 좀 나이스하게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명언을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없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